혁이래, 대박. 다 들려요. 아니, 그,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제가 배우인데요. 여기 로케를 왔는데 스태프가 방을 안 잡아 놔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. 어쩔 수 없이. 스타일리스트입니다.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.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방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지 어쩔 수 없네. 그 방 줘요. 빨리 주세요. 어차피 나가봐야 다리만 아프고. 다리 아프면 다리 굵어지고 잠도 빨리 자야 내일 피부도 안정되고. 아니 무슨 여배우방을 안 잡아놔? 안 물었거든요. 여기 키. 앞장서요, 스타일리스트. 방 있어요? 아이고, 어떡하나 방 하나밖에 없는데. 못 들은 척해요. 안 들렸어요? 안 들렸어요? 그래서 우리 뭐해요? 뭐가요? 아니 뭐, 뭐, 사귀자? 만나자,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언제 할 거냐고요. 안 할 거냐고.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? 그럼 내가 먼저 해요? 나 명색이 여배우인데? 먼저 좋아하는 것도 야고 그러는데? 누가 그래요? 먼저 좋아했다고? 다 그래요.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내가 먼저 좋아했어요. 뭐가요? 내가 먼저 좋아했어요. 이게 내 진수. 아니, 아니. 내 진심입니다. 조금만 늦었어도 내가 먼저 좋아할 뻔했잖아요. 손 좀 내밀어봐요. 뭡니까? 수갑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. 지금 대마 멈췄으니까. 여기 사자 보이죠? 별명이 강력계 저승사자라며. 이거 뇌물 아닙니까? 체포에 가주든가 그럼.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예요? 넌 정말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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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니까.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예요? 왜? 왜? 말하고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한듯한 너의 그 표정. 어디 나가십니까? 나으리. 산책이나 좀 할까요? 저기 큰길 쪽은 피하십시오. 한국에서 학생들이 여행을 와 좀 시끄럽습니다. 다녀오겠네. 네. 나으리. 찾았다. 천년만년 가는 슬픔이 어디 있겠어. 천년만년 가는 사랑이 어디 있고. 난 이따야 한 표. 어느 쪽에 갈 건데? 슬픔이야 사랑이야? 슬픈 사랑? 아저씨. 나 누군지 알죠? 내 처음이자 마지막. 도깨비 신부. 아저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